어허, 문이 열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! 여기 있구나! 어머! 6시요? 따로만 익숙하네. 내 책상. 이 책상. 여기에 제가 하나 쿠폰을 붙여놨는데, 컨트롤 S가 저장이거든요. 저장. 자동차. 어머? 이거 메모카드. 사연아, 나 이거 뭐야? 나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워. 이 무서운 빨간색은 뭐야? 이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, 빨간색은 나. 이것도 복사하고 좀. 이렇게 쉬운 거. 내 짠 자료. 이야. 좋습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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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 거 되게 잘 걸려. 박 과장이 먼저 선택 그 권한을 드릴게요. 제가 오후 위에요. 오후 위에요? 오케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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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고 싶어요. 왜왜왜? 처음부터 다시 하고. 처음부터요? 동작품이 다녔죠? 나 괜히 억지 못했어요. 아 진짜 재미없어요. 하하하하. 그거를 새로 다시 만드시죠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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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가 없어요. 아니 근데 이거는 커피 한번 보면 당연히 재미없어요. 자리 정리를 마쳤습니다. 저는 오늘 퇴근할게요. 퇴근합니다. 다음 주에 또 올게요. 자막 이제 시작입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